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는 골리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왕이 되어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제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 나라를 강성케 하셨는데 인생의 논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룬 일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욕이 생기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놀라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업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의 막강한 군대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루었다 라는 생각의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가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인구조사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른 인구조사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의 마음을 사탄마귀가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지켰는데 그 은혜의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곧바로 사탄마귀가 그 마음의 명예욕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어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별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요압 장군 충성스러웠지만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요압 장군도 그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랄까 하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백배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데 왜 세상 왕처럼 왕이 군사력을 따지고 힘을 과시하며 개수하려고 하십니까? 내주 왕이 어찌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요압 장군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윗의 명령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었지만 그리 좋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요압 장군도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요압도 알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자기 힘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하라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요압 장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경했습니다 존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제 교만에 빠진 다윗 부하 장수들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 되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놓치는 사람은 어떤 결과와 어떤 업적을 이룰지라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이유를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교만한 다윗은 모르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된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행복해지고 문제가 없이 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되는데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무엇인가에 집착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성도들은 영과 육이 있다면 영의 축복을 받으면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귀한 복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놓쳐버리면 그 육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를 풀어가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당장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물질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만족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일이 다시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미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패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감사하다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삐걱삐걱하며 살다가 눈물로 전부여 하면서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자꾸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자아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초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교만하면 사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요합과 많은 군대 장관들이 안 된다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반대하는데도 사람들을 재촉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만에 전쟁에 소집 가능한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된다는 그 명단을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다윗이 대단하게 자랑할 만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인원이 130명이었다 당대 500만이 인구였는데 500만 중에 130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젊은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까지 자기의 힘과 업적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다윗이 당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왕이시여 우리가 9개월 20일 동안 전 나라를 다 돌면서 조사했더니 130만이나 되었습니다 라는 결과를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의 자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지을 때까지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딱 앞에 뒀을 때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예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책을 느낍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음에 자책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금방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심도 회개하는 일에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한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의 마음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 장관들과 아무리 많은 신하들이 만류할지라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에 가진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130만의 결과를 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괜한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내 힘을 내려고 이렇게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통해하고 자복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많은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이번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세 가지 징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건을 택하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긴 바 되어 망명을 하든지 3일 동안 전년병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징벌을 주실까 사도바울을 생각하면 사도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이거 없이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대선지자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적당히 기다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을 때는 죄가 그 선을 찰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는 즉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교회가 하나님께 서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는 즉각 그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임 나를 통해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돌아봐 주셨음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가지를 택하라 했을 때 다윗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죠 징계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3일 동안 전년병이 나라에 돌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5절에 보면 백성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다윗한 사람이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만을 행한 죄가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일로 빠지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하시잖아요 7만 명의 사람이 다 전년병으로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처벌이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장에 대한 처벌이 모든 가정이 함께하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도자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무한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범하고 옳지 않은 길을 걸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웠고 비참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장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오늘 나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합시다 그래요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우리 가족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평안함이 달려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먼저예요 이 영적인 복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좋은 재산 아무리 많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크고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육신의 복들은 더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된 관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실까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읍시다 자 보십시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죄는요 요합 장군이 나를 잘 말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극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우와께 하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아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악물이 백성들은 무슨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은 가만히 두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극류를 여기세요 저를 극류를 여기시고 우리 가정만 아픔을 주시고 저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내 입술로 범죄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극류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랬어요 천사가 아리우나 타장마당 곁에 서서 천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손을 딱 할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재단을 쌓아라 1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갓이 달색에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수사람 아라우니의 타장마당에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서 하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장마당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 아라우나 타장마당에는 천사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가운데 천사가 서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라 라고 말했어요 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인 모리아산입니다 순종의 산 그 장소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재단을 쌓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아리우나 타장마당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리우나 타장마당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가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니까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왕과 신하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단을 쌓겠다라고 말했을 때 갑없이 그 땅도 사용하시고 소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재단을 쌓으십시오 말을 했을 때 다위당은 24절에 보면 갑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갑없이 희생 없이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은 53개로 타장마당과 소를 구입해서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처럼 갑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갑없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사업을 접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 시간이 있지만 공부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없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다위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된 마음을 가질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갑없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재단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예배를 다위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니까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계획을 최소화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도 청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 재앙의 영향력을 끊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훗날 바로 아라우나 타장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성할 때 너무너무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힘들고 고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결과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 얼마가 됐는지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교만함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의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진 계획들을 아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또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다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교모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갑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놀러 가려고 하면 친구들이 여행 가려고 했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치우라고 우리 예배들이 우리 열심히 놀러 가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갑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자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죄와 은혜를 가르는 그 자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죽음의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쓸모없는 존재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했던 그 초심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탕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다가 혹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